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박람회의 새 지평을 연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강원도 해외시장 개척에 큰 폼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선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 최기철 중국 통상과장과 함께 강원도 수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기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네, 과장님 먼저 시청자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중국 통상과의 과장을 맡으면서 강원도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춰서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통상이라서 중국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수출 업무나 그 다음에 국제 교류, 그 다음에 GTI 박람회를 포함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 유치나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들까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소,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이나 판로 개척에 그걸 중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GTI 박람회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100일 만에 44억 판매고를 올렸다고 들었는데 주요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GTI 박람회가 이제 작년도에 10월 달에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전환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약 1700만 명이 이제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 플랫폼을 열어놓고 이제 1년 내내 박람회를 가져가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100일 정도가 지난 날짜가 금년 2월 15일경에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약 1900만 명이 더 들어 플랫폼이 더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방문객만 늘은 거 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의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냐. 그러니까 작년 4일간의 박람회 기간 중에 온라인 판매액이 14억 원이었는데 지난 2월 15일에 판단해보니까 41억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0억 정도가 매출이 자동적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 수출 계약 추진액은 거의 5천억에 달하는 그런 수출 계약을 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이걸 기회로 삼았던 것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해 HTI 박람회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통한 성공 가능성을 좀 엿보는 계기가 됐었겠네요. 어떤 게 좀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왕홍 프로모션이나 인플루언서 협업 그다음에 다양한 온라인으로 실현 가능한 각종 프로모션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제품을 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수출 계약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내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MD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또 화상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몰을 연동시켜서 판매가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작년 성과에 더해서 올해는 올해 박람회는 더더욱 보강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기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난 1월에는 GTI 박람회 추진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관 주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GTI 박람회가 2013년도에 1회 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강릉, 속초, 동해 2019년도에 원주에 왔는데 와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발령이다 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박람회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특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오는 어떤 바이오분들보다 더 한 수위의 마인드나 한 수위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해야 수출을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잦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문가가 알만하면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GTI 박람회가 제자리만 뱅뱅 도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민간 주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에 아예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법적 공무원도 만들고 그래서 올해는 추진센터와 강원도가 같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전담센터가 주도하는 이런 방향에서 민간으로 이양을 시켜서 이제는 확장성과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 1월 달에 출범을 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엔 강원도에서 수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GTI 국제무역 박람회 역할도 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출 선포식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20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0억 8천만 그 다음에 작년도 2020년도에 20억 2천만 이 수치가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데 중요한 게 시사하는 점이 이제 2020년도에 20억 2천만 달러 했던 부분이 다른 전국적인 추세가 수출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 기여하는 바가 뭐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GTI 박람회를 비롯한 저희가 중국 시장이 넓기 때문에 왕웅도 불러들여서 왕웅 프로모션도 돌리고 꽈징 절차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충분히 25억 달러를 달성 가능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혼자만의 어떤 판을 가지고 하기 선언적인 것은 그래서 도민들이나 수출기업이 용기 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날 이제 중소기업의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무역 하시는 무역협회를 비롯한 농산업, 농수산수출협회, 유통협회 뭐 각종 이제 그런 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시고 역량을 좀 결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지원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회 공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모으자, 완팀으로 가자 이런 자리를 한번 25일 날, 2월 25일 날 했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선보식에서 올해 목표액은 25억 달러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그 전략이라 하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올해 온라인의 승산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입증을 해냈고 그래서 온라인 수출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한 꾸러미에 끼워서 어떤 시너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사실 프로모션은 가능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좀 같이 좀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어떤 단순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첨단 시스템을 좀 갖출 건 갖추고 GTI 박람회도 이제 영토를 좀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사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왕홍 프로모션이나 이제 그거 밖에 홍콩이나 대만 중화권에 뭐 HKTV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신시장을 좀 개발을 하고 이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각자 각자의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거는 좀 하나 기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주식회사 강원 수출을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권밑어서 이제 강원도 이제 온라인 수출협의회도 같이 만들고 해서 금년도서부터 이제 조직 보강을 해간 목표 비전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주식회사 강원 수출이 이제 사령탑이 돼서 각종 기관단체나 무역 관련되는 그 다음에 중소기업분들의 어떤 시너지나 아이디어를 중지를 모아서 올해부터는 좀 수출의 원년 박차를 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또 강원도는 수출액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수출 성과를 말씀해 주실까요? 그게 이제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연속 20억 달러로 달성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금년도 작년 수출 성과가 늘었다 이건 아니고 20억 3년 연속 20억 달러를 달성한 건 맞는데 말씀 주신 그 내용은 금년 1월 달의 수치가 금년 1월 달의 수치가 이제 저희가 한 1억 9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2021년 1월 달과 동기 대비했을 때 한 30% 33% 정도 29.9% 정도가 이제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한 11.4% 증가율하고 따져봤을 때 강원도의 32.9%가 올랐던 것은 획기적인 증가율이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이고 그거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수출 금년 수출액을 25억 달러로 잡았던 거에 첫 스타팅이 1월인데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이제 쾌조의 출발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25억 달러 목표를 잡은 거에 긍정적인 시작이고 청신호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고삐를 좀 쬐서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그러니까 전국에서 증가율 1위니까 시작이 좋은 거네요. 그럼 주요 수출국, 인기 있는 수출품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인기 있는 수출품이 이제 의료형 전자기기나 자동차 부품, 시멘트, 면유 이런 게 중대기업이 주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기할 사항이 이제 의료기기 그 다음에 진단키트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그 시약, 바이오 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홈코넘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고 뭐 되니까 이제 어떤 면유, 뭐 이런 것들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약 50% 정도가 수출액이 확 늘어났고 그래서 특히 이제 농수산 식품 분야가 강원도 수출액의 거의 한 21% 차지하는 한 4억 3천만 불 정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저희가 중국 통상권에서 중국만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제 강원도 수출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대만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뭐 어느 타겟을 어떻게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어떤 전략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제 수출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또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수출 초보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초보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당장 이제 GTI 박람회 하나만 예시로 들면 그분 기업들이 이제 1인 기업들도 많고 이제 거의 이제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 기업이나 홍보 기업이나 뭐 이런 분, 이런 영역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풀뿌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아주 단순하게 수출에 대한 어떤 마인드예요.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는 포장재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포장재뿐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외국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한 세트로 판매하면 사실은 구매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2만 5천 원씩 4개로 포장한다든지 이런 포장단이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통관 내지는 이제 CTT 인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든 홍콩, 대만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분들의 수출에 어떤 굉장히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통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통합 솔루션도 이제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해서 그런 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사실 수출 초보 기업의 마인드 개선 그 다음에 어떤 인프라나 뭐 이런 지원 통역 지원 서비스 뭐 각종 이제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달인가요? 춘천의 라이브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 GTI 박람회 때 이제 왕호 프로모션과 온라인 GTI 박람회를 해보니까 어 이게 되네? 장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굉장히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분이신데 선뜻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과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재부하고 중기부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20억을 세워서 강원도청래에다가 디지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비 좀 달라 이렇게 12억을 이제 다시 따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도청래에다가 쉽게 말하면 라이브 커머스나 인플루언서 쉽게 말하면 어떤 문화예술 공연 뭐 하여튼 다양한 프로모션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 스튜디오를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어떤 착공을 시켜서 3월 말까지는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시험 운영을 좀 해서 늦어도 4월 15일 경소부터는 365일 실툼 없이 프로모션을 돌려서 누구든 도우민, 도우내, 기업,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그루핑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 그 스튜디오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래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큰 전환기를 맞은 이 주치아의 박람회가 그러면 올해는 개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개최가 그 9회째 맞습니다. 9회째 맞는데 컨셉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이제 4일간 열리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준비하겠다.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디지털 스튜디오를 부르다는 수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수출 예국하고 이제 바이오하고 수출 매칭을 시차 계산해서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는데 박람회 기간 중에는 그분들하고 통역이 있어야 교신이 되고 서로 의사 교육이 되는데 박람회가 딱 끝나고 나면 통역 지원이 없으니까 기업이 하고 싶어도 못한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개발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말로 하면 그분은 인도뿐이니까 인도 버전을 틀어놓고 우리는 한국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이 인도로 말씀하시면 한국말로 하면 텍스트로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또 다시 역으로 뒤집어서 텍스트로 하면 AI봇이 나와서 동시 번역을 해서 이제 음성으로 번역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은 그냥 저희 행정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범용화 좀 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원하면 일정 신청 절차에 거쳐서 거기에 신청해서 회원이 되면 기업 디지털 스튜디오에 안 나오셔도 기업 사무실에 앉아서 나 박람회 때 맺었던 인도에 아니면 태국에 미국에 어떤 바이오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하면 통역이 자동으로 되는 이래 되면 아름아름 되는 수출액이나 어떤 기업의 어떤 수출 창구를 뚫는데도 혁신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께서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축구선수는 골맛에 하고 낚시꾼은 손맛이라고 합니다. 저희 강원도는 수출 맛으로 여러분들이 이 난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버텨내실 수 있도록 혈중 열정농도 99.9%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제조업이 많지 않은 강원도는 그동안 수출 불모지로 불려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원도만의 끈질긴 노력으로 세계 속의 강원도로 도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원팀의 힘으로 수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돈의 많은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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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